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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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갑니다 설치 갑니다 설치 갑니다 설치했어요 과연 과연 절벽애들이 죽을지 과연 과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혜연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잘하는 성격인가요? 어 부럽네요 저는 선천적으로 부탁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식당 가서 이모님께 주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용기내서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안돼요? 하나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하이요 하이 이거 따라가게 생겼네요 혹시 따라오시겠어요? 따라가도 되나요? 아 예 괜찮습니다 어디가지? 나감 가실래요? 네 예 네 저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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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언제 그렇게 했어요? 네? 저 님 따라한거 아닌데요? 찔리셨나?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 닉네임이 혹시 고라니 맞나요? 네 고라니에요 고라니세요? 아 고라니를 좋아해서 뭐라니 헬로 나이스 부스스 와 못쓰신다고요? 드려요? 아니요 아니요 많이 쓰세요 저는 알겠습니다 부스스 진짜 좋은 종이에요 장점이 뭐죠? 장점이 일단 조용하다 그리고 조용하다 그리고 조용하다 그리고 조용하다 확실히 호불호가 있죠 나 편 하하하하 그렇습니다 어 여기 삼초끼 제 건가요? 아니요 저 먹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 메롱 오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꽤꼬리 같으세요 아나운서 같으십니다 약간 기상캐스터 같기도 하고요 너무 띄워주시는데 아 제가 장난을 많이 친거 같아가지고 아 이제 좀 미안하신가요? 예 죄송한 마음이 한켠에 있어서요 채찍과 당근을 공유해야 하는거거든요 해놔요 AR 보정이 필요하세요? 아 아니요 저 벡터 써요 어 나도 벡터인데 그럼 외쳐봅니다 벡터TV 여보세요 아 네 네 네네네네 당황하셨나 이거 이거 쓰세요 이거 이거 벡터에 껴 넣으시구요 어 오 C4다 유하 네 C4 진짜? 안에 C4 나와요? 네 C4 펼치됐거든요 대박 저도 볼래요 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거 와우 오 대박 와우 이거 한번 설치하러 가볼까요? 와우 네 와 나와 한번 C4 저희가 맞아볼까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이거 사실 이거 쓰기는 힘들거 같아서 멀리 못 던지죠 그거 그쵸 아마 그냥 부착되어가지고 자 C4를 제가 먼저 몇 번 맞고실래요? 아 아니 괜찮고요 아 C4 쓰고 싶어 오 아이씨 오 쐈다 어? 어디야 어 200 여기 망루 망루 오우 아아 오 가야되네 어 어 쐈다 어 저기 차있다 차타고 가실 응 어? 왜요? 해안님이세요? 아니아니요 대박 해안님이자 네 아니아니아니 뭔가? 목소리가 아니긴 한데 그렇지 그렇지 저 여기 세울게요 짭이 있나? 어우 어 어 왜그래요 도착했습니다 상관하지 마시고 아 아 10파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거 그러면 절벽 위에서도 맞을까? 여기서 쏘면은 여기서 딱 쓰면 절벽이도 죽을거야? 이제 궁금해진다 아니 해안님 맞잖아 샘님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하이하이 어 네 하이하이 잘 지냈어요? 검색하고 왔어요 네 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죠? 어 예 반갑습니다 예예예 딜덜덜하네요 하이하 어서오시고 C4 쓰고 죽으셔야 될텐데 왜요? 혹시 방송중인가요? 아니 저 방송 안하는데요? 믿을 수 없어 이제 아 저 방송 원래 안해요 자주 안보셨구나 아 아 아 아 아 그래요? 아 죄송해요 아 아 그럴 수 있죠 예예예 아 진짜? 방송 네네네 음 저 유튜버만 봐가지고 예 저 유튜브만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다 설치할래 하이하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마 아니야 이렇게 설치 안했어요 이 차 한건가? 아니잖아 제 생각엔 짐 많은데 가서 어 진정하시고 내려두시고 아니 넣으시고 오케이 이거 한번 써야됩니다 유튜브 강을 뽑게 도와주세요 저기 일버핑 짐 많은 데에서 설치가 그나마 좀 없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기 절벽에다가 설치를 하고 절벽 위에 애들이 죽나 보고싶어요 아 저 위에 있는거? 네 혹시 절벽에 있는거? 어 있긴 있는데 오케이 혹시 제가 절벽 밑에 있을테니까 절벽에서 애들 보이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설치하겠습니다 제가 절벽 올라가면 되나요? 아뇨아뇨 그 그 집안에서 그 1평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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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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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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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했어요 과연 과연 절벽애들이 죽을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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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죽는거 아니야? 어 잠깐만 나도 죽을거 같은데 과연 과연 와우 안죽네 안죽네 어 저기사 엔 엔 엔 그런것 어어 나 ou 너무 좋고요 부스스 아이스 나이스 다 지웠다 nhà 재hard 줘 plugins 거거든요? 들어와야 돼요. 쟤네. 여기 잡고 들어가죠. 내려옵니다. 어? 뭐야? 어? 잡아버렸네?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어? 잘해. 어? 뭐야? 어이? 어? 나이스. 잘하셨습니다. 들어가죠. 여기서 뱀핑할게요. 어디 있어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 기절했어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내가 뺏고 싶다. 어? SE 2명. 나이스. 오오. 어? 조심 안 돼. 자 160에 내려갔어요. 아 누가 죽였다. 한 명 더. 어? 어디 있지? 어? 잡았습니다. 살릴 수 있나요? 네. 아. 아. 못 살리지 않을까요? 6페이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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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버려. 아니 이거 10% 사람도 못 잡아보고. 사람도 못 잡아보고. 화이팅. 일단 1등 해볼게요. 치킨이라도 봅시다.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최선TV. 난 관종인 줄 알았잖아. 저거 하길래. 관종인 줄 알았다고요? 최선. 최선TV. 관종이긴 합니다. 어. 쟤네 너무 좋네. 나머지 2명 어딨지? 아. 죽었다. 음. 저기 있구나. 아닌가? 저기 이 하나 있고. 두 명 있고. 왜 집에 두 명. 어. 나이스. 어딨어. 어. 나 바로. 뭐야 얘. 뭐야 얘. 브레이키댄스. 워우. 워우. 맞아요. 워우. 고생하셨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저도요. 해왁매. 안녕히 계세요